저건 미신 말이라 복주자진 병 아니라 나 원 더위 머금니 시어뜩했던 얘긴들어도 저 저런 병두시여 동상 걸렸다는 말은 들어봤지만은 미신 뭐 아이고 저거 더운 게 사뭇 온열질환이요 일사병이요 열사병이요 난 더위 먹은 건 아니라 그거야 미신 뭐 더위 먹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거 여름 나가면 그냥 이거 서비스 차원에서의 에어컨이나 선풍기 종일 그저 와랑와랑와랑 돌령 그 뒤에서 일러는 사람들은 콧물 잘 잘라 멍 여름 감기 증상으로 그저 몸 살러는 거고 지룩 그저 양 벅삭 해불멍 이 병이 또 오람쩌네임수다게 아이고 참 우린 우리하고 관계 의심병인게 우린 저 미신 뭐 여름에 저 에어컨 틀지도 않는데 미신 저거 에어컨 아니 틀어 아니 틀어 그건 폼 아니라 폼 포름이 좋은 것이 아니우다게 허설 존딜만하면 존디국 선풍기도 둘리고 모쩌디엉 서묻 화살령 틀어 땅 끔 도구 커멍 이거 베께띠 온도 미신 삼십 도여 삼십삼도여 삼십오도여 허는디 그저 안낸 그저 에어컨 돌령 냉장고 모냥으로 써릉 어깅 이딴 바께띠 나가구 그잉 자꾸 그 기온 차이신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민 이병 걸령 콧물 잘 잘 커멍 그저 양 복사캐뱅 그저 이건 감기도 아니고 꼭 몸살도 아니고 커멍 여름에 이걸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한난허더니 임수다기 두개가 그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린이들 고마니 아장이시면 더 실력을 꺼주게 허다못행 아방도 생각하여 봅서 어디 은행을 들어가나 어딜 가민 그자 시원하게 그자 곧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디가 일도보공 나오난 주암주만은 그디서 총일 그자 그 보름에 아장 일러멍 허다못행이 저 버스를 운전하나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그디 총일 아장 그 보름을 맞아 봅서기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이 그자 고탕 영 가는 사람들은 호썰 샤넉에 이신거 주야배고 그거 호썰거민 아이고 기사님 이거 그거 돌립서 그믄 건구랍주만은 그디서 총일 하잔 놈이 머리도 튼튼하고 꽤 안이 좋을 거주게 봤어? 폰 드시고 나서 기사님 고소 아니 우리 한번 저 실넘 해보게 우리 방에 둘레 한장 저거 호로 쫙으로 한번 틀어보게 뱅 걸리나 안 걸리나 아방 실넘을 꺼 의심인 그걸 실넘어멍 해방은에 앓고 가게 아니 요자기도 서 더워더워밤 아방 선풍기 그자 이래 빙빙 돌려 저래 빙빙 돌려 난냥 새벽돼가는 원 그 보름도 원 맞아가는 목도 호썰용 안이 주운 거 담꼬 그것도 적당히 형 허몽해 사주 공냥 저 덮데너 형 종일 그자 틀어장 보름이 형 마땡하장 이시민 그것도 건 좋은 것이 아니우다게 에이거 돈 아까왕 에우큰 무키켠 솔짝이 고라게 미신 돈 아까와 아까와 나 미신 돈 주건 갈때 관수고빈 안갈꼬까나 거 미신 놈 철철로만 간장고 왜 저거 안키네데 저거 질머전 갈꼬까게 존들만나민 종디주 아방은 미신 에우큰 에우큰니 해도 미신 극기 울려텐나 지금 걍에도 다 틀라리 씻고 아직은 괜찮은 수다게 우리집은 처음 보름 잘 통해 누난 저 앞뒷문 열고 이 방이 문 열고 거민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허고 틀라리 와 가주 나 미신 저 에우큰 나 관수고 빈 남과 케넣디 가기 나 말이 그 말이야 미신 날 틀날 뭐 파리로 광복지를 펴면 틀대냄서 미신 날 틀날이다 싶고 걷는 아방도 너미 그 저 에어컨이여 선풍기여 그자 그거만 틀지 못해 형 허진마랑 더우민 형 건더운디도 형 집이서도 삼방들여 나왕 하주구 아이고 어떤할 때 보민 그자 모래기여 형 삼방에 나왕 텔레비 봐도 좋쥬 그 방이 문도 안 열고 그자 선풍기만 이래돌렁 저래돌렁 하멍 저것도 곧 고개 꺾어지게 되지 않이소가 이게 그거 돌령 그자 리모컨 돌령 하면 타레비인 그자 세상에 뜨뜩하게 익어불고 타레비도 허썰 끄멍 그 열받은 거 허썰 시기멍 보조 그거 보지도 아니해도 그자 트럭 내불고 나 아방 언제 허는거 보민 두루에도 아니고 그 방이 들어안장 긍어난 덮죽이에 허썰 형 이래 나왕도 허구 건더운더러 형 나왕 이심도 허구 거쥬 그거멍 없이 에어컨 안이 돌려 아어컨 안이 돌려 에어컨 둘렸딴 아방양 바삭 이제 어렁 이 뱅을 걸려바사 이제 콧물 줄줄허멍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니 걸리건 간거리 나 쪼고 뭐 틀어보게 그거미시가 실름허멍 말멍을 거이수가게 아이고 아까 왕 틀을져 나 저 어디 부두에 얼음공장 그디 양 일낼사름이시민 올여름이 아방 그래 어떤 소개라도 허영 그디 일을 부쩍 안해 그메 여름에랑 저 동부두 얼음공장 강 그거 양 쇼고비서 일러는 거 없어 그거미 샤너고 돈도 벌고 그디 강 날르는 거 허 민 나 저 아침이 태화강 아방 일 끝날 때 마취왕 나 아방 저 데리러 가크메 그디서 일을 허여 이젠 서방을 얼음에 체와 불제냄서 얼음공장 딱 조수다 나 그디 얼음에 체와 불제냄서 그디 저 세상에 선풍기 옷소를 돌리람 시거 고개가 컬거져 그디 고전무 아는 사람 지금 댕겜신지 말함신지 그 아랄한 그레였던 부처야 됨지 커우다기 이젠 복장이 채우던 사람을 얼음에 체와 불제냄구나 아랄한 그 response 쇄고 regener 그래서 엔 hypoc 상 Voc Le학 학 음악 거의 체와 불척 which Their 수명은 아멘